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대단히 멋진 아이입니다. 오늘 또 지난 영상에 이어 소장 가치가 있는 아이 대박 찬스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전날 농장을 다녀왔습니다. 아유 이쁘다 얘요 몽불랑 얘요 요즘에 가장 핫한 아리아나 그리고 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어디까지 갈까요 어머 여기 맞아요 제가 상 차리는 자리 여기까지 이렇게 오늘 처음 소개하는 아이도 있고 제가 표현에 의하면 소장 가치 있는 아이를 온라인보다 얼마에 똑 자른 단가격 또 더 됩니다. 자 쭉 구경하셨슈 잠깐만 하나씩 갈게요 자 제가 하나만 이거 보고 갈게요 자 소장 가치가 있는 아이들을 대박 가격으로 1년 12달 제가 제 생일날은 안해도 몇 번 하지 않는 이렇게 대박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자 이 아이요 제가 아까 이만 먼저 갈게요 가르시아라고 합니다. 어느 아이하고 닮았다고 해도 절대 아닙니다. 제가 선별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 왔습니다. 가르시아 그러면 구독자님들이 온라인에 한 번만 보세요. 작은 아이는 거의 없고 이 정도 포스의 아이들이 현재 온라인에 얼마냐면 12만원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구독자님은 10만원에 사요? 땡! 어우 그러면 대박 아니지 제가 아까 그랬죠. 자 하나 둘 셋 점 가르시아 가격 12만원 온라인 가격이에요. 제가 판매한 적은 없어요. 또 오해하실까봐 어머 세상에 나 진짜 멋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요? 예 온오프 스위치와 우리 볼륨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사진이 됩니다. 이렇게 포스 나요. 사이즈요? 잠깐만요. 10, 10, 15cm 포트예요. 진짜 멋있죠? 이 아이가 묵으면 이렇게 됩니다. 어휴 오늘은 어머 나 이런거죠. 우리 구정 때 아그들이 아직도 안 보냈어? 계좌이체? 나는 받았다고. 그래서 자 가르시아 이렇게 묵으면 멋있죠? 자 이 한 박스 땡 아휴 내가 한 박스만 국민 다이어기도 다섯 박스씩 사는 사람이냐 자 가르시아 진짜 멋있죠? 온라인보다 이 가격이 온라인 가격이에요. 아휴 그럼 지금 당장에 딱 틀어갖고 뒤져보면 돈 저기 얼마인지 나오는데 내가 그 말은 못 틀어갖고 자 가르시아 5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현재 온라인에 이 정도 포스나는 지방씨는 30만원 전후 합니다. 제가 이 아이는 맞아요. 그 별이다육의 뿌리 없는 아이를 구매해서 뿌리가 잘 내렸고 지금은 이 아이가 30만원 정도 해요. 그리고 작년 구정 때 제가 18만원에 구매했던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구독자님이 저한테 지난번에 댓글 썼죠? 어머 세상에 다른데 더 얼마짜리 아휴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어. 자 요기는 똑같은 농장에 같은 자리에서 선별을 해도 상품의 값어치에 따라서 돈이 틀립니다. 자 물론 뭐 짜다 비싸다는 내가 말할 수가 없어. 자 얼굴 하나짜리 5만원 현재 온라인 가격이에요. 그리고 2두짜리는 더 비싸더만 그러니까 군생이라고 표현할게요. 10만원짜리 5만 5천원 군생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군생 구매하시면 하나하나 해서 두 개를 키워도 되고 군생을 값어치 있게 키우셔도 돼요. 자 소장 가치 있는 아이들 대박 찬스 맞죠? 온라인 가격보다 더 그리고 택배비까지 하면 택배비까지 하면 다남다. 이게 성의 있는 아이들을 성의 있는 가격으로 자 지방시 보셨죠? 군생은 5만 5천원 외두는 5만원 그래서 말씀 안 하시면 군생 드려요. 예 군생 드려요. 왜 군생이 더 많은게 그 다음에 가르시아 예 가리아는 군생이 없어요. 예 가르시아 현재 온라인의 이 가격 아유 진짜 멋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자 이 아이 소장 가치 있는 대박 찬스 이 아이가 저희가 꾸준히 매대에서 소개했었잖아요. 이 아이는 안됩니다. 1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구독자님들이 왜 안되냐고 또 반문을 하시면 이렇게 묵기까지 이런 아이들을 묵기까지 제가 6개월을 묵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로라클론 얘는 10만원이고 얘는 10만원짜리인데 수량 한정으로 6만원에 드려요. 어느 분들이 로라클론을 작은거 자꾸 찾으시는데 이만큼 키우기 힘들어요. 저도 그렇잖아요. 3만원 4만원짜리 말고 10만원에 짝대기하고 6만원 어머 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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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가격대가 다릅니다. 이렇게 너도 뒤로 가야 되겠다. 그래야 아기가 보이지. 자 이렇게 이렇게 가격 다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나는 10만원짜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아 10만원짜리 달라 말씀 안하시면 다 6만원을 드려요. 6만원은 수량이 없어요. 수량이 많지 않아요. 이 농장 수량이 많지 않아요. 자 소장같이 있는 아이들 대박 찬스입니다. 아유 좋다. 지난번에 다 샀어요. 블루드래곤하고 토스카넬리 토스카넬리 어머 세상에 토스카넬리 내가 우리 키핑장에서 하나 가져왔다. 세상에 뭐 다른 거 보다가 뭔 일이야. 참나 잠시만요. 토스카넬리 이렇게 멋있어요. 제가 농장에서 어제 제 아이 데려왔어요. 토스카넬리 아유 얘는 이제 다음번에 제가 영상에서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자 로라클런 보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아이 갈게요. 어머 루돌프 2만원이야? 에이 안 이뻐요? 자 이 아이 이렇게 이쁘게 키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다 적심을 했어요. 날짜를 뭐라고 썼어요? 1월 20일 날 썼죠? 그 다음에 여기는 9월 13일 날 딱 한 텀만 이제 겨울은 좀 들잖아요. 얘는 여름 났잖아요. 그래서 여름 그 여름에 커서 9월 달에 적심했잖아요. 가을에 폭풍성장을 한 거죠. 자자자자 이렇게 이렇게 키우셔요. 가격이요? 루돌프 2만원 원하시면 제가 맞아요. 2도 이상인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적심을 해서 보내드려요. 근데 지금은 적심할 시기가 아니에요. 자구가 덜 나와요. 자 루돌프 보셨죠? 자구가 덜 나와요. 구정 지나고 2월 한 20일 이후에 지나서 해야 가장 자구가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얘요. 아유 이쁘다. 오늘은 이렇게 전체 찍을까요? 아드리안 하나 3만원 대부분 이렇게 금기를 머금고 있고 저한테도 저한테도 그러더라구요. 어머 세상에 다 애들이 금기 있는 애들이네. 막 이렇게 이렇게 금 보이잖아요. 자 이게 아드리안 이에요. 가격이 3만원 자 오늘은 이렇게 아따 이쁘다. 괜찮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얘요. 제가 몽불랑이 늘 입으로만 아유 진짜 이쁘다고 말했죠? 이렇게 이쁘답니다. 이게 몽불랑이에요. 가격이요. 2만5천원 자 전체적으로 보실게요. 이렇게 단체 샷 어이 자 하나 둘 셋 사진 찍어서 확대해서 한 번만 더 보세요. 그리고 얘는 묵은 아이 몽불랑이요. 어머 세상이 정말 멋지더라구요. 근데 더 묵힌 아이가 있는데 또 구독자님들이 작다고 할까봐 응 퐁퐁 큰 큰 애는 막 골라왔어요. 자 몽불랑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얘요. 요즘에 다 아니 뭐 그때 영상 다 찍었는데 왜 요새 찾아 여기 젤 됐죠? 젤 됐죠? 아리아나 젤리라고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눈으로 봐도 젤리잖아요. 아리아나 가격 2만5천원 자 단체 샷 갑니다. 단체 사진 찍어줘야지 아유 한 박스 땡 누가 한 박스 어머 세상에 자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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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투샷 이다. 텔레비 투샷으로 나온다. 아리아나 가격은 2만5천원 멋지죠? 멋지죠? 자 그 다음에 진짜 멋진 아이 아유 세상 아따 불게 물들어 봐라 아메스트로 2만5천원 좋다 세상에 그죠? 멋진다냐 오늘은 그냥 손 하나 안 짚고 지가 영상을 찍네 그려 아메스트로 2만5천원 너무 멋지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상반되는 아이네요 해리와슨 백금 엄마 좀 봐라 잠시만 아유 얼굴 다쳐라 자 이렇게 또 이쁘죠? 해리와슨 금 가격 2만5천원 이 정도 묵히기 힘들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봄 시즌에 이 아이들을 한 4만원 5만원대 찍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유 묵은 아이가 없어요 자 해리와슨 금 가격 2만5천원 괜찮았죠? 그 다음에 자 일단 제 아이 먼저 구경 가시렵니까? 이렇게 이렇게 제가 분을 바꿨어요 음 분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이 흑장미 이렇게 멋진 아이가 자 흑장미 2만5천원 이쁘죠? 이쁘죠? 안 이뻐? 어머 세상에 자 단체 샷 갑니다 흑장미도 2만5천원 자 오늘 어머 이렇게 하니까 좋다 그죠? 2만5천원 흑장미 한 박스 땡 한 3박스 정도 있어요 물량이 그렇게 해갖고는 안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우 금 나 진짜 이뻐요 어머 세상에 우리가 얼굴 로젯 하나짜리를 만원 정도에 소개했습니다 그럼 얼굴 몇 개요? 어머 세상에 이 아는 얼굴 숫자 한번 세봐요 자 로우 금은 가격 2만원이고 자 단체 샷 갑니다 얘는 못 샀어요 신발 자 로우 금 괜찮죠? 아우 세상에 참 다 나면 좋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요 저희 그 우리 그 매니아 매니아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15년 전에 롱기시마 있어 그랬대요 롱기시마 하나에 진짜 제 엄지손톱 정도만 한 아이 하나에 한 50만원 뭐 100만원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 시절에 라즈베리도 그랬답니다 어머 라즈베리 있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라즈베리 가격 만원 진짜 이게 깜짝 어머 이게 만원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여기서 잠시 팁을 드릴게요 그 라즈베리뿐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받았을 때 이렇게 묵은 아이들은 어머 이런 애들을 마른 애들 생으로 띠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분리가 돼요 아니 왜 그래 어머 이상해 매니아님들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무도 안 그렇죠 자 지금은 물을 줄 때가 아니니까 그대로 2월 한 15일 에서 20일 까지 둡니다 그리고 그때 저면을 해서 어느정도 촉촉하잖아요 그러면 5일에서 7일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잘 떼져요 흩어지지 않고 잘 떼져요 어머 세상에 자기가 잘못한 거는 모르고 나한테 잘못 팔었대 라즈베리만 구독자님들 러우금이나 라즈베리 이렇게 묵은 아이들은 맞아요 하협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생 마른 걸 떼면 부러집니다 부러져요 그냥 가만히 구정대까지 놔두세요 자 라즈베리 가격 끝내주죠 어머 세상에 12cm 포트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저 뒤에도 가야 되는데 레드마리아 철화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애기를 다시 들어왔습니다 재입고 그냥 마리아 철화라고 하셔도 되고 레드마리아 철화 작은 사이즈 어머 만원이야 어휴 세상에 자자자자자자자 괜찮죠 한껏 어휴 자 그 다음에 얘에요 매직잼 골드 12,000원이요 어머 세상에 개나리 꽃 같죠 말 그대로 얘는 골드 1년 12달 이래요 그리고 묵으면 더 예뻐지고 가을에 살짝 붉게 물들어요 그래서 매직잼 골드 가격은 12,000원 약 15cm 포트 정도 됩니다 단체 샷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철칵 자 그러면 제가 천천히 매직잼 골드를 가지고 이동을 할게요 한 두세가지만 더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구독자님들 자 아유 좋아라 어 저 오늘요 소장같이 있는 한정수량 다 수량이 많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농장 다녀온 거 맞죠 하트 초이스 어머 세상에 하트 중에서도 초이스급이야 어 나 레인드랍이 좋은데 이렇게 저는 입장위에 돌기가 있는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하트 초이스 가격은 어머 걔 물을 너무 많이 들었네 물이 안 든 것도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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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초이스 가격 만원 어이구 좋다 알러뷰 좀 했으면 좋겠네 누가 우리 짝꿍이 나한테 이런 거 하나 좀 사주지 계좌이체 했어요 그럼 고맙지 내 맘에 드는 거 사줄게 자 그 다음에 와인이 와인이 아까 가르시아가 닮았어요 땡 어휴 닮았다고 아무 이름 붙이면 안됩니다 자 와인이 12,000원 괜찮죠 어머 세상에 자 그 다음에 얘요 제가 이렇게 묵은 아이 그때 얼마에 했냐면 불과 두세 달 전에 5만원에 했죠 이렇게 제가 적심을 해서 자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키웠답니다 오우 드라큘라 쳐라 가격 자 전체적으로 단체 샷 오우 좋다 오늘 그죠 드라큘라 쳐라 2만원 괜찮았어요 가까 아휴 세상에 와인이 나 진짜 이쁘다 그 3만원대는 없어요 이제 안나와요 오우 와인이 맞죠 오우 세상에 오늘 단체 샷 찍으니까 너무 좋다 자 하트 초이스 괜찮지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어 뒤에 빠른 속도로 어머 세상에 그리오 요거 하나만 갈게요 아휴 세상에 나 축전 축전 이렇게 키웠시요 요런 아이를 구매해서 겨울 3번 낳았어요 응 이 하트 하나에 하트 하나에 하트 하나에 3개가 나올 때가 된거 이제 터져라 터져라 툭 터져라 아휴 세상에 자 그 다음에 얘는 코노라고 하시면 돼요 이름은 정확히 써드릴게요 가격은 만원 리톱스 4년 이상 모구나이 어디에서 보셔도 가격에 가치는 합니다 가격은 자 2만원 그리고 얘요 어 세상에 스피랄리스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응 이제 꽃대가 나올 때가 되고 그리고 얘는 국은 양파 모양처럼 생긴 아이가 땅속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요 밥그린 어머 세상에 진짜 이뻐 얘는 자갯꽃처럼 멋진 아이 밥그린 가격은 만원 그리고 제가 여기 레드대 보스 와 이쁘다 레드대 보스 그죠 12,000원 자 오늘 소장가치가 있는 날 할인 많이 할 때 꼭 꼭 자 레드벨벳 이거는 이제 곁다리에요 하실 때 그냥 하시면 좋겠다는 뜻이죠 자 화년마디 봐 자 어머 내가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문스톤 만원짜리 이렇게 키웠다오 딱 1년만에 구정 때 구매했던 아이예요 자 요 아이 요 아이를 자 요것도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가벼운 아이는 지금 털면은 뿌리가 온천지 다 상합니다 안그러면 싹둑 자르던가 물을 지금 주지 마세요 지금 영화 구정지나 저면 했다가 한 5일에서 7일 정도 지나서 흙을 터세요 그렇게 해야지 너무 마른 거는 한 한 달 정도 돼야 회복이 돼요 당장 회복이 안 돼요 다육이는 자 이렇게 해서 어머 너 마지막 영상 가라 문스톤 만원이었습니다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 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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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에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워서 일구여다라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 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유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 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읍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읍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읍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창읍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읍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다육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읍이에요 왜냐하면 창읍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백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읍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읍입니다 창읍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읍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산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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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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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싸던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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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에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보를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보를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천원 2키로 다육이볼 중자 2키로 7천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여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천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편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 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 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산목판 산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산목판 52 곱하기 37.5 는 4천원 이렇게 해서 산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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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쑥이도 그렇게 좋다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다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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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드렸습니다